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네요. 자, 어제부터죠? 그렇죠. 어제부터 이달 28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중요합니다. 저희한테. 네. 그래서 아마도 02로 시작되는 의문의 번호로 전화가 올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셔야죠.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가장 잘 듣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청취율 조사 기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라디오 즐겨 들으시나요? 네. 잘 듣습니다. 네. 어떤 채널을 들으시나요? 저는 1시부터 YTN 라디오 94.5, 1시부터 3시까지 하는 이슈앤피플 밖에는 안 듣습니다. 땡입니다. 저 라디오를 잘 들으시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잘 듣습니다. 어느 채널 들으시나요? YTN입니다. 네. 어떤 프로 좋아하시나요? 최수형? 이익선 최수형의 ECN피플입니다. 연수 없이 가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어쨌든요. 28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2부 출발해 보겠습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아웅! 다웅! 현웅! 네.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예상했던 대로 결국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네. 어제 정오쯤이었는데요.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이 도로 연결 사업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이 돼서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폭파 작업이 벌어지면서 남북을 잇는 육로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군사 분개선 이남 지역으로 대응 사격 실시했고요. 통일부는 퇴행적 행태라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폭파에 앞서서 북한은 지난 9일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때문에 군 관계자는 북한이 폭파한 도로에 남북 간 차단을 의미하는 콘크리트 방벽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사실 지뢰매설 등을 통해서 도로는 이미 폐쇄됐던 상황이고 폭파 규모도 가리막으로 살짝 가리긴 했는데 사실상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기 쇼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온 가운데 정작 이걸 홍보해야 할 북한 매체는 이런 사실을 다루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 대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은 바로 그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다음 날에 이 내용을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 폭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따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고인민회의 당시에도 헌법 개정하고 통일 빼느냐 마느냐 이런 내용들 곧 보도할 것이라는 전망들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연결 지어서 뭔가 북한이 정당한 논리 그리고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으로 보이는 인원이 카메라 들고 어제 폭파 현장을 촬영한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절한 때에 대내외 선전선동에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도로 짓는데 우리가 빌려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폭발해버렸잖아요. 이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북한에 반드시 청구를 해놔야지 나중에 다시 복원이 되거나 재개가 될 때 너희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쾌하게 여기서 우리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독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왜 생겼는지는 아실 거예요. 동독 쪽에서 탈출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세웠잖아요. 지금 탈북자가 걸어서 휴전선을 내려오는 형편이니까 아마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대 갔다 오신 이현웅 나눠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파주가 집이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경제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계셔서 소리도 좀 들린다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에 대해서 전 세계도 주목 중인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폭파에 대해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나쁜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오직 나만이 그러니까 트럼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나시겠지만 앞서서 러우 전쟁을 두고도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해리스 후보를 겨냥해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3차 세계대전을 향해 갈 것이다 라며 겨냥하기도 했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 3주도 남지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안보와 관련해서 자신의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좀 내세우고 싶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두고 머니 머신이라는 표현 때문에 조금 깨우탄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시카고에서 열린 한 대담에서 한 말인데요.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다. 그들은 머니 머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머니 머신이라고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돈 많으니까 우리 돈 빼가도 되는 나라 이런 뜻 아닌가요? ATM기나 현금인출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돈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의역을 하기도 합니다. 10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지금 환율에서 13조 원이 넘잖아요. 최근에 한미가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약 1조 5천억 원 정도로 합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9배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머니 머신 발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맨날 얘기하더니 또 얘기했군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당선되면 우리 방위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진 건 분명히 보이네요.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는데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네요. 정식 공판인 만큼 황의조도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을 한 채 들어왔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면서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판사가 본인의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맞다라고 답을 하면서 그동안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다퉜지만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축구 위상을 높이는 데 그동안 기여해 왔고 사회의 복귀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2명인데 한 피해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이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내려줄 거를 현재 판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이고요.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좀 흥미로운 뉴스네요.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5년 전보다 더 빨라졌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MZ들은 눈치 보지 않고 저칼퇴합니다. 하고 퇴근을 한다는. 말도 안 한다던데요. 그런 내용들이 저희 한간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관련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카드사가 조사를 한 거고요. 광화문, 강남, 여의도, 구로판교. 그러니까 5개 대표적인 주요 업무 지구의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을 분석했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 봤더니 지하철을 타는 시간을 카드사니까요. 지하철을 카드를 타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5년 전인 2019년에는 평균 퇴근 시간이 6시 47분이었는데 올해에는 6시 28분으로 조금 앞당겨진 걸로 나타난 겁니다. 20분 정도 앞당겨진 거예요. 그리고 칼퇴라고 한다면 6시 전에 퇴근을 하느냐 보통 이걸 따지게 되는데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지하철을 탄 사람의 비중도 2019년에는 13%였는데 올해는 23%로 비교적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가 하나 있는데 퇴근 이후에 먹거리 업종의 소비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직 문화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거치면서 회식 그리고 주변 동료들과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게 퇴근 시간 빨라지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유출을 해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여가활동 이용 건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헬스클럽 이런 여가활동을 하는 관련된 월평균 이용 금액이 7만 2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그리고 건수 자체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 친한 동생이 한국의 대기업 S사에서 근무하는데 그냥 근무 시간만 채우면 된대요. 새벽에 나가서 몇 시간 채우고. 그러니까 총량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거고요. 회식하라고 팀에 주는 회식비 있잖아요. n분의 1로 나눠가진대요. 대신에 자기가 뭘 먹었고 뭘 샀다는 걸 입증하면 돼요. 징빙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회식을 하겠냐는 말이죠.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소식 한번 볼까요. 10월이면 축제 시즌이고 또 단풍놀이도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교통사고가 가장 큰 피해가 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 동안의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10월에 전체의 10.5%가 몰려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었고요. 이어서 11월이 9.7%, 9월이 9%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한 건데 가을철에 몰려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전세버스의 사고 통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전세버스가 가해자인 사고를 따져봤더니 1년 중에 11월이 12.2%, 10월이 1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가을철이고요. 이런 통계들을 종합해 보면 행락철의 나들이로 인해서 통행량이 늘어나고 사고도 덩달아 증가한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안전운전할 필요는 있겠고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원인들을 따져봤더니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5%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운전 중에 휴대전화 만지거나 조작하거나 아니면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고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옆에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내 차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통행량이 많아지는 가을철에는 안전운전뿐만 아니고요. 방어운전도 잘해서 즐겁고 안전하게 나들이 즐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모두 살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웅다운 퀴즈를 내드려야 될 시간이나 오늘은 퀴즈 대신 이슈앤피플 100회맞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건 고쳐주세요. 이런 걸 더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성원과 질책 다 받겠습니다. 네. 모니터링까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문자 샵0945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YTN 어플 유튜브 댓글 창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에 소개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은 저희가 안 보냅니다. 아웅다운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